숲속에서 맨발 걷는 사람들 이미 최소한 기자 제공, 현대인의 삶은 점점 더 도시화되고 있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기란 쉽지 않지만,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여전히 큽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. 맨발 걷기는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특히 도시 환경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. 깨끗한 공원이나 강변을 찾아 맨발로 걷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이번 기사에서는 도시에서 맨발 걷기의 다양한 혜택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